자, 신장에서는 장대영 선수가 1cm 정도 좀 큰데요. 아, 지금 벌써부터 돌진하고 있는 장대영 선수요. 정석차 선수를 한번 해봐라, 뭐 이런 표정으로. 이 반델레이실르바를 좋아하는 장대영 선수거든요. 그 시작 전에 모습이 반델레이실르바를 선수하고 비슷합니다. 우리 뭐 남희철 선수도 이런 장면으로 팬들을 열광시키곤 했었는데요. 자, 정말 이 화끈한 매치가 기대가 되는데요. 네, 이미 장대영 선수는 100m 달리기 출발 자세로 지금 돌진하기 직전입니다. 5분 1라운드, 첫 번째 라운드 시작됐습니다. 자, 검색 트렁크의 정석찬, 붉은색 트렁크의 장대영 선수입니다. 압박하고 있는 장대영. 바디킥. 하지만 사이드로 빠졌던 정석찬. 다시 헤드킥으로 돌려줍니다. 네, 감색선입니다 지금. 스텝을 아주 경쾌하게 밟고 있는 양선수고요. 오, 카운터 좋았습니다. 장대영 선수의 첫 번째 펀칭, 카운터 펀치로 들어갑니다. 자, 들어가 보는 장대영. 바디킥 수비했던 장대영. 크게 상관 안 하고 있는 장대영. 네, 반갑습니다. 장대영의 공격을 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1라운드 펀칭의 이은 공격으로 레프리 스탑을 당했던 정석찬 선수입니다. 장대영 2연속 K 우승이네요. 그렇네요. 그것도 1라운드에 모두 펀치로. 야 이거 룰드FC에서 가장 선수층이 두꺼운 정글인 대턴급의 또 하나의 지금 야수가 등장을 했습니다. 자 왼손 휘청거렸죠. 빠져나왔는데 바로 돌진하는 장대영 선수입니다. 연타가 계속 들어왔고요. 아 벌써 휘청거렸고 이게. 예. 아 랩투 카운터 여기서 시작이 됐고요. 본격기는 1라운드 49초 만에 펀치에 의한 레프리 스탑으로 레드코너 본 추진된 장대영 선수가 승리했습니다. 자 벌써 연승가들을 달리는 장대영 선수가 되겠습니다. 1라운드 모두 펀칭에 이은 TKO 승리를 넘어지는. 1라운드 50초 만에 펀치에 의한 레프리 스탑으로 레드코너 본 추진된 장대영 선수입니다.